167페이지는 다시 한번 요약입니다. 179페이지의 적용사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세안에프트웨어는 요거 봤으니까 요거는 우선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동일합니다. LED 모듈이구요. 제품의 HS코드는 제940540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원산지 결정 기준도 CTH 4단위 세워명격 기준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연번이 1번부터 6번까지 총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품의 HS코드인 9405랑 동일한 원재료는 지금 5번 LED 모듈이 하우징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고 쭉 봤더니 밑에 있는 표를 봤더니 직접 재료비에다가 어떤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이원비 일반 경비를 다 더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 운송비까지 더해 가지고 산출한 FOB 가격이 712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소 기준이라는 것은 제품 판가 대비 역외선 재료비 비중이니까 712 나누고 70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결국은 9.8%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ED 모듈 하우징이라는 역외선 재료가 있지만은 그 역외선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격에서 10% 이하니까 역외선 재료로 역외선 제품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예신 거고요. 180페이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한미FT의 또 예시도 나옵니다. 이번 예시는 볼 베어링인데요. 완제품은 보시다시피 HS코드가 848210입니다. 10이고 FOB 가격으로는 9530원이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번에 봤더니 CTSH 다른 소옥 6단위 3번 변경 기준인데 다만 단서로 848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의 HS코드가 848210이지만 그러면은 848210 외에 다른 6단위로부터 변경된 건 인정해주지만 반드시 848299호는 역외선 재료로 인정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봤더니 비용을 봤더니 연번이 1번부터 5번까지 원재료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부분이 미국, 한국, 한국, 미국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역외선 재료입니다. 딱 하나 일본산 재료인 케이지라는 거가 848299라는 거죠. PSR에 딱 해당합니다. 848299는 848210과 다른 호지만 지금 원산지 결정 기준상 848299는 반드시 역외선이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이면은 뻑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지 때문에 이 볼베어링은 지금 역외선 제품으로 인정을 못 봤는데 전체 가격이 9,530원인데 봤더니 이 케이지의 단가는 35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봤더니 3.6%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판가 대비 10% 이하니까 즉 3번 명령 기준을 미충족하는 재료비 비중이 10% 이하니까 3.6%니까 이것도 그냥 역외선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내용이 방금 내십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량 기준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 적용 사례인데요. 지금 봤더니 이제 교재 181페이지에 남성용 셔츠가 있습니다. HS9는 6105고 그 다음에 판정 원산지 결정 기준을 봤더니 우선은 CC입니다. CC 다른 유해석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겨낸 것 그러니까 61류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죠. 원재료 중에 다만 똑같이 가로 치고 제외 3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삼류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는 얌포워드 즉 제품, 삼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되는 면사 아니면 실부터가 영내산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지금 한미 FTA에서의 가공 공정 기준이었습니다. 투입 원재료를 봤더니 원단 심지 재봉사 어깨 테잎이 들어갔는데 HS 코드를 쭉 봤더니 지금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5401이 있다는 거죠. 5401 재봉사 재봉사는 위에 보시는 판정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제외 3번에 해당합니다. 즉 5401 재봉사 실 자체는 영내산에서 만들어진 영내산실을 반드시 써야 돼 얌포워드 해야 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한미 FTA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재봉사는 원산지가 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봉사 때문에 지금 이 남성형 셔츠는 한미 FTA에서 영내산 제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억울한데 다만 중량을 봤더니 총 중량이 243g인데 그 중에서 역외산 재봉사의 중량이 5.5g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 비중에서 2.2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그 교재 177페이지에서 봤던 섬유 제품의 중량 기준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량 비중에서 7% 이하면은 인정을 해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2.26%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영내산 제품으로 인정을 해 주자 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재봉사인 여기서 한 재료가 사용됐지만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까 인정을 해 주자 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최소 허용 기준의 취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